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날마다 찾아오는 아 주마다 찾아오는 카우스오링 추억돌리기인데요 일단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유니크부터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아 근데 이거는 7월 20일까지 아 7월 20일까지 아직 다섯 달이나 더 넘았네 야 그 다음 한 캐릭터 더 있지요 두 개를 받았으니까 일단은 은월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해야 됩니까 어 어 어 어이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을 뽑아야 되는데 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똑같은 거 같던 아닌가 아 15%를 노릴 것인가 9% 아 아 15% 나오긴 했는데 아 공이 20이네요 야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떡합니까 돌리긴 돌리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맞죠 기간 많으니까 구역력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에 할까요 그게 괜찮아 보기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